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집년도 하고 중고손해란 일세 온갖 고통이 온갖 고통이 밀려오면 죽고 싶지 죽고 싶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미시설 일반인이라. 열반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 진실을 보이다. 제불 질문장 중에서 가는 방편 문을 열고 방편은 이제 그야말로 참 어찌 보면 가짜죠. 또 거짓도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실을 보이는 내용이 이제 쭉 길게 설명이 됩니다. 이걸 이제 두 줄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글이 이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설시 방편하여 영덕이 불해하여 미정설 여덕이 반덕성불또하니 소위 미정설은 설시 미지원이라 금정시 기시세 결정설 대성하노라. 그렇습니다. 아설시 방편에 내가 베풀었다. 무엇을 방편을 베풀었다. 없는 열반을 열반이 있다. 열반이 최고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방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떤 지혜는 내기인데 영덕이 불해라.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했다. 들어감을 얻게 하고. 여기서 부처의 지혜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열반 정도입니다. 미정설 여덕이 일찍이 그대들이 방덕성불도 마땅히 불도를 이룬다. 성불한다고는 일찍이 설하지 아니했다. 미정설 일찍이 설하지 아니했다. 무엇을 그대들이 여덕이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설하지 아니했다. 그전에 법화경 설하기 전까지는 성불한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인사를 그렇게 할 정도로 대성불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다 법화경 인연이에요. 법화경은 아 이게 성불하십시오. 서로가 성불하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표구나.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내용 그대로 진실이 보이니까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비로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미정설 왜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냐 40년동안 40년동안 안 했어요.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법화경 설할 때 비로소 그런 성불한다는 소리 했지. 소위 미정설은 일찍이 설하지 아니한 까닭은 소위 그 까닭이 뭐냐 일찍이 그런 말 성불한다는 말을 하지 아니한 까닭은 설시 뮤직원이라. 설할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말할 때가 아닌 거야 그때는. 부처가 된다고 하면 저 양반 거짓말한다. 당치도 안 소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사람도 다 놓쳐버리는 거야. 여기는 아무리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도 놓칠 것도 없어. 다 수준이 높아 보니까. 옛날에는 수준이 낮으면요. 하여튼 여기도 뭐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듣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서 소소하게 기도나 몇 시간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복이나 빌고 부처님이 내가 지어 놓지도 않은 복을 한 것들에 줄 줄로 알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몇 번 왔다가 안 온다고. 영 무슨 소린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이런 소리야.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그 단계를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차츰 차츰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후련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참 이게 본래의 모습인데 이게 참모습인데 하는 그런 어떤 경계에 이르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도 과거에 안 한 것은 아직 금기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말할 때가 이르지 못했다. 말할 때가 안 됐다. 그런데 금정시기시라. 지금야말로 바로 그러한 때다. 그 이야기를 할 때다. 지금 내가 이야기 안 하고 곧 좀 시면 열반에 들어 버릴 텐데 형태를 바꿔 버릴 텐데 재생품이 나타나려면 세월이 한참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러한 때다. 그 이야기를 할 때다. 그래서 결정고 설 대성이다. 결정고 대성을 설한다. 큰 가르침. 여기서 대성, 큰 가르침은 뭐냐.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당신이 부처님이다. 부처의 이유가 아무것도 부처 아닐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 다 부처님이다. 부처 아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대성이에요. 그게 대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먹히지. 우리 부처님은 저기 법당에 나무로 조각했거나 철로 조각했거나 돌로 조각했거나 그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이고 내 소원 들어주는데 어찌 사랑이 부처님이고 우리 남편이 부처님이고 우리 아들이 부처님이고 우리 시모이가 부처님이고 우리 아내가 부처님이고 이런 소리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참 그거 답답하지. 그거 이해 안 되는 것은 정말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 답답하기도 한 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40년 동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열반 열반이나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말았지 진짜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실을 보이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진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이야기할 때야. 진실을 이야기할 때라고. 그래서 이제 내 통장이 얼마 있다 니 해라. 또 어디에 논박전지가 얼마 있으니까 니 해라. 어디에 또 뭐 어느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얼마 있으니까 그것 다 니 가져라. 부처님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불교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그런 내용을 알고 보면 불교가 참 반의심이 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앞두고 법학위원을 설하시면서 나는 이제 열반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머지않아 열반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비장해뒀던 카드를 너희들에게 다 내놓는다. 유언사만 내가 다 내놓는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이 부파경입니다. 그 부파경이 참 대단한 경전이죠. 그리고 경중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천명이 뭐 여기 오는 신도인들만 못 알아들어서 법회 한두 번 나오고 만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도 40년 동안 법문 들은 사람도 5천명이 자리에 박차고 나갔잖아요. 5천명이 되는 사람이 안 듣고 법당을 나가버렸죠. 여긴 그래도 5천명까지 안 나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여기 저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 매달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이 평균 10명이 넘어. 평균 뭐 하여튼 18명에서 10명까지 되고 어떨 때는 20명도 되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숫자는 내 그 숫자야. 매달 한 10명 가까이 새로 오면 돼.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랑 내 그 숫자라고. 이야 그것도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1은 죽으라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10년 넘게 그대로 북박이로 그냥 안 와. 그렇게 이제 끝까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하면 그 다음에 3분의 1 중은 또 상당히 더디게 변화가 있어. 더디게 변화.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중은 이제 빠르게 변화해. 자꾸 변화. 변화가 빨라. 그래서 한 6, 70%는 그런 대로 몇 년씩 그래도 공부하는 택이고 몇 년씩 공부하는 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0%는 그렇게 뭐 좀 길면 1년, 빠르면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에서 그냥 졸업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졸업을 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것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 이제 그것도 다 때가 돼야. 때가 되면은 다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부처님 봐요. 여기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설시 미지. 설시가 미지고라. 선할 때가 아직 안 됐어. 내가 받아들일 때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죠. 미련스럽게 그죠. 꾸역 꾸역 다니면은 저절로 금정시시, 시기시가 되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 거라. 미련스럽게 꾸역 꾸역 다니면은 이 시간 뭐 여기 안 오고 딴 데 가서는 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중생하는 일 빤한데. 중생하는 일 빤한데 나와서 무슨 또 더 좋은 일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결정고설대성에 참 이런 내용 보다는 나는 아주 환희심이 나고 이야 참 중생들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설했다. 참 위대한 경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아설씨 방편해야 내가 이 방편을 설. 베풀었어. 베풀 설자죠. 아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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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해하는 점도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들게 하고 미정설 여전히 민주당 Selby동이 당덕성불도? 마땅히 불도를 이룬다고 말하지 않였다. 그래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니까 말이 되지 나같이 바로 네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했으면 전부 놀라서 자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전부 외도라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다시는 부처님이 안 왔을 거예요 이건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했습니까 사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소위 미정설은 일찍이 설하지 아니한까라 알던 소위ieved 소위에 설시 미지본이라 설시 미지본이라 어린아이들인데 이야기 안 하는 거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인데 또 초등학생들에게 부모들은 알아서 다 이야기 하지만 부모가 하는 이야기 아이들이 알려고 하면 너는 아직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다 하고 저리 가라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다 안다 세상 이치가 참 알고 보면 다 이리 관제라 하나로 다 깨었어 근데 금정씨 기시다 지금이안말로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다 결정설비에서 나가라 하나의 총이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아차 구부법은 수순 중생서를 하야 이 대성위공일세 이곳을 시경하느라 그렇습니다. 아차 구부법은 나의 이 아홉 부부의 법은 구부법이 뭐죠?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위정유, 인연, 비유, 기아, 우바제사경을 들었습니다. 그걸 가르친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이 구부 아홉 부부의 법은 수순 중생서를, 중생을 수순해서 세례서를, 중생을 수순해서, 중생들의 금기와 또 그 사람들의 사정들, 그 사람들의 인연들, 그 사람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거야. 본사 이야기, 부친 과거 이야기, 제자들의 전생 이야기, 그 다음에 비유, 뭐 개성으로 시를 옮었다가 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사문으로 할 사람들은 사문으로 했다가 뭐 과거 인연 이야기도 했다가 등등 뭐 별별 이야기를 해가면서 중생을 다 꼬는 거예요. 다 유혹하는 거지. 그래서 중생을 수순해서 세례서. 그래갖고 결국은 대성에 들어가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바로 이제 법화경의 이치. 이 대성의 사람이 부처인 도리. 그것을 깨닫게까지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입대성 위본일세. 이제 솔직히 다 이야기 깨놓고 이야기하네요. 저는. 입대성 위본일세. 대성에 들어가는 것을 근본으로 삼을세. 그래서 내가 법화경을 공부하고서 당당하게 사람이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써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부처입니다. 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당신은 부처입니다. 그래갖고 당신은 부처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거의 일반화 돼가지고 곳곳에서 당신은 부처입니다. 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뭐 옛날 방편 이야기 가지고 아무리 생각하고 공부해봤자 답이 없거든. 답이 없는 거야. 방편 이야기는 다시 안 나와요. 답이 없는 것을 부처님이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가짜로 설명하신 거니까. 그래서 바로 당신 궁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주 진실한 이야기. 이것만의 정답인 이야기. 그게 바로 당신은 부처입니다. 사랑의 부처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에 들어가는 것을 근본으로 삼을세.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시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 경을 세랬다. 이 경은 무슨 경이죠? 법화경을 세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세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아주 딱 떨어지게 아무 다른 그 뒤에 뭐 업무 없이 진실하게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확 그냥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놓고 또 세란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좀 감추고 서라는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뭔가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약간 감추고 서려야 하는 것 같아. 나도 남의 테이피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거든요. 어디 뭐 유명한 스님 뭐 한다 하면 또 갖다 줘 신년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듣는 족족 갖다 준다고요. 그래서 들어보고 하면 또 TV라든지 불교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가만히 들어보면 또 요즘 인터넷이 좀 발달해 있으니까. 누구 이런만 하면 딱 치면 뭐 그 사람 설립한 게 다 나오잖아요. 글로도 나오고 녹음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꿍꿍이 속이 있어서 감추고 서라는 것 같아. 법화경을 이야기하면서 감추고 서라 하면 안 되거든. 부친구도 그동안은 감추고 하다가 지금은 다 드러내고 깨우고 이야기한다. 이제 곧 열반해 줄 건데 뭐 나 숨겨놨다가 언제 이야기하게. 숨겨놨다가 이야기할 겨를 이전 없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부팡경 설할 때는 부처님 상황이 그럴 때라. 70이 넘었을 때니까. 70이 넘었을 때 할 때니까 상황이 급하죠. 자기 깨달은 말을 하루하루 다 제자들에게 다 전해주고 가야 할 판이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아주 진솔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는 때가 안 됐다.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됐다. 그래서 겹점코 대성을 내가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동안 구문법 여러 가지 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많이 했는데 그건 중생을 수순해서 너희들 금기 따라서 내가 설명해. 네가 유치원생이니까 유치원에 맞는 이야기하고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맞는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별별 소리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결국은 전부 금기를 성숙시키고 사람들을 자꾸 성숙시키고 성숙시켜서 결국은 대성에 들어가는 것을 근본으로 그걸 꿈으로 삼고 그걸 꿈으로 삼고 그 꿈 하나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같은 큰 별걸 대단한 소리 없는 이야기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속에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경을 이제 대성에 들어가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그런 까닭하게 이경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아차 구부법은 나의 이 아홉 가지 법은 오늘 부팡이 왜 이런 내용 존나하죠. 아차 구부법은 과차 구부법은 수순설 중생아야. 수순 중생설아야. 중생을 수순에 살겠습니다. 4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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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하자. 그렇더라도 법화형 정도는 알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신도들에게 가르치면 좋으면 좋을까. 아이 참 답답해. 수순중생설하여 이 대성이보니라 일세. 이곳을 수변입니다. 이곳을 수변입니다. 바다의 인간을 외국하며 정치적을 관해서 나머지 사가 되기 때문에 처리되면 좋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나머지 사는 중인 작품을 모아줍니다. 우리 육직필을 식료했습니다. 자 오늘 다 썼죠. 일단 공부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